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한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만 쏙 빼고 윤 대통령이 그제 관제에서 만찬을 했다. 이 얘기 때문에 어제 오늘 여당이 꽤 시끄러웠는데요. 대통령실은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의원들과 식사 자리가 여러 차례 있어 왔다고 밝혔는데 친환계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들을 모시고 소통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만난 그 모임이 언론에 보도된 것. 나는 대통령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차원이었다면 저는 그분은 너무 정무적 감각이 없고. 또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의도로 이야기했다면 왜 굳이 어떤 의도로 그것을 언론에 알렸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이 번개 식사를 요청했고 그 몇 면. 그런데 이게 또 이분법 보러 봤을 때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은 쏙 빼고 한 것 아니냐. 김근식 교수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게 어떤 의도를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일요일 저녁 만찬이었다고 하니까 6시부터 해도 8시는 넘었을 거고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아는 기자분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조간에 기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저런 식의 비공개의 관절에서의 대통령의 만찬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민심도 청취하고 여론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게 비공개 만찬을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런 맥락에서 또 추진이 됐을 것이고 또 만찬을 주선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입니다만 우리 당에서도 유명한 우리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누님이라고 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형님이라고 사적해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친밀감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통령과 소통해서 찾아뵙고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려대란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요한 의원을 데리고 가서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찬이 비공개로 그냥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민심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데 나와서 누군가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흘린 것이고 그 언론은 그걸 받아서 크게 키운 거거든요. 그 의도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흘렸다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은 어떤 의도를 흘렸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누가 흘렸든 간에 흘렸을 때 이게 기사화됐을 때 갖는 정치적 파장을 생각하면 최소한의 정우적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실과 상의는 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기자한테 알려서 언론에 알릴 건데요. 괜찮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저는 최소한 상의하지 않았을까? 또는 논의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동의를 받지 않았을까? 잠시만요. 만찬에 참여한 누군가가 이걸 친한 기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그럼요.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 그러면 오늘 한남동 관제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으니까 이거 보도돼도 되나요? 라는 판단을 다 하고 알렸다면 최소한의 논의와 상의와 묵인과 동의는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오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실이 그래 해 괜찮아 오케이 라고 했다면 대통령실도 정부 감각이 0점인 거죠. 왜냐하면 이 시기가 그 주말 지난주 거쳐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의 불편한 관계를 무릅쓰고 밀어붙여서 여야 의정협의회체를 만드는 게 이번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정관계가 봉합되는 것이었고 당정관계가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마무리되는 국면이었는데 이 기사가 남으로써 지금 이틀 내내 이것만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야 의정 당정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건 다 한쪽으로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무제 감각이 0인 건 100% 맞는 거고 그럼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게 언론에 흘리는 걸 방치했을까? 용산이 만약에 그랬다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든지 용산이 동의를 했든 간에 그걸 굳이 생각해오면 아 이게 우회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좀 감추지 않으려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오해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황상. 만약에 이건 가정이며 당신만 빼고 우리 저녁 먹었어. 이거를 알리고 싶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일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왜 이걸 언론에 흘린 분이나 아니면 언론을 흘리는 과정에서 동의했거나 묵인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 왜 판단이 이렇게 미숙했는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식 교수께서 국민의힘 내부 사정 잘 아시니까 애초에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번개 만찬 주도했다고 치더라도 인유한 의원은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의료개혁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의무니까 그런데 김민정 교수도 그런데 김민정 교수는 사실 여기에 참석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다도 오전에는 참석 안 한 걸로 했다가 또 저희 뉴스탑10 저희 정치부 취재했으니까 또 됐다고 하고 아니 뭐 만났으면 만난 거지 이게 왜 참석 여부를 두고 서랑설레가 있는 거예요? 김민정 최고위원이 아마 부인하다가 막판에 시인한 것으로 보는 행태는 제가 볼 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과 인용한 최고위원이 가는 건 사실은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민정 의원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갔기 때문에 이걸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민정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 전에 국민통합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수시로 소통을 많이 했고 편한 자리로 생각을 하는 두 분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걸 잘 알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멤버를 구성할 때 김민정 최고를 같이 포함시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초청해서 갔고 가서 또 돌아왔는데 그건 문제가 없는데 기자들의 질문과 취재가 시작됐을 때 그런 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건 아마 김민정 최고위원의 본인의 좀 애매한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부담을 늦게 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통령 씨도 이거가 기사화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동의를 했다면 한동훈 대표들은 여러 가지 메시지일 수도 있다. 김수륙 대변인님. 뭐 김민정 최고위원이 실제로 처음에 오락가락한 건 뭐 본인이 오락한 게 아니라 취재가 뒤늦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더라도. 제가 어제 일부 국민의힘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한동훈 대표도 직접 물었더니 아니 뭐 가서 식사 안 쓰는 게 뭐가 나쁘냐. 약간 또 쿨하게도 받아쳤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 이게 보도 자퇴는 됐다는 게 또 유난 갈등 이렇게 비춰지는 걸 한동훈 대표도 달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유난 갈등으로 이게 비화되는 거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봤을 수 있지만 실제 이걸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저거는 유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뒤끝이 지속적으로 발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저 자리가 지금 결국은 의정 갈등 또는 의료 대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역할이었다면 더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를 초대했었어야 됐다. 왜 어떤 대통령실의 번개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번개는 일정한 특정한 누구에게인가만 허락되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궁금한 부분이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해서 여야 의정협의체라는 걸 띄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힘을 좀 실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 자리에 윤상연 의원이나 인요한 최고위원이 가 계시는 것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저 자리에서 지금 민심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또 일정하게 대통령의 양보와 대통령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써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줬다면 지금처럼 여야 의정협의체가 이렇게 계속 겉돌고 있었을까. 지금 뭐 계문발차라고 하지만 사실상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문발차는 차가 출발하지 못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자리를 왜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속내는 자도 잘 모르겠지만 다녀오면 좋은 거죠.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가운데 한 명인 김지연 최고위원. 여기 변게 많지 않으면 안 갔습니다. 김지연 최고위원이 이게 마치 또 한 번의 유난 갈등으로 비화되는 걸 두고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공적인 자리였다면 한동훈 대표와 대화를 했겠죠. 윤상현 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윤상현 의원이 섭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는 윤상현 의원 말씀을 들어보려고 만든 자리였겠죠. 왜 한동훈 대표가 가지 않았느냐. 한동훈 대표는 그전에도 독대도 하고 대화도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이 오히려 과거에 보면 구중궁 거래 혼자 있고 혼밥 먹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았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비판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자꾸 논란이 빚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가벼운 자리였고 그것이 다만 왜 외부에 이렇게 실시간 생중계하듯이 드러나서 이 난리를 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 정치 시그널 오늘 출연부에서 김재현 의원은 김재현 최고위원은 본인은 왜 안 갔냐고 했더니 나는 독립군이라서 안 간다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이도학 의원님.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앞서 이게 마치 당장 갈등 비춰주는 건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 집권 전당에서 했지만 당원 게시판이 어쨌든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라든지 혹은 의료 개혁 문제마다 반인데 친한 게 김종혁 최고위원의 주장은 마치 이걸 대통령을 비난하는 당원 게시판이 글이 올라오면 뭐 지워진다. 뭐 이런 애둘러서 주장도 하더라고요. 네. 문자를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당원들이 글을 올렸는데 그 당에서 석연치 않게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그냥 글이 지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검열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약간 북한 김정은 듯한 어떤 그런 정권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이 지점은 좀 아픈 부분이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통령 관련해서 당원들의 경우는 맞득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민심을 얻어서 결국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이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따돌리는 어떤 그런 듯한 모습까지도 국민들 앞에 서슴없이 지금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당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표를 던졌는데 대표가 됐는데 왜 자꾸 대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대통령실과 여당은 단단하게 국민들의 어떤 안정감을 주면서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되는데 계속 불안하게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저쪽 여당이 분열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니까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당원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역으로 또 막으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이 번개 만찬의 파장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윤 의원 본인도 몰랐을 텐데 강재열의 변호사님. 대통령이 오히려 구중궁관에서 혼밥 먹는 게 비판할 일이다. 또 하나 친윤계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친한계가 스킨십이 부족하다. 노력 부족의 언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재현 전 최고위원, 김재현 최고위원의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일단 처음에 번개 회동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회동이 있었을 때 처음에 언론에서는 친한계 지도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만찬을 했다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도부에 있어서는 인유은 최고위원, 김민정 최고위원이 들어가 있지만 윤상현 의원과 함께 오히려 좀 격식이 없는 편안한 자리에서 식사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과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김대변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여야의정협의체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좀 과한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가까운 사람들과 편안하게 식사를 하신 자리였던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상 보고 싶은 것은 저렇게 편안한 격식 없는 자리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식사하는 것. 편안하게 전화를 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자주 만나서 어떤 중간에 억측이나 오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을 보고서는 같이 일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추석 이후에 지도부와의 만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강재현 변호사 말씀은 상식적이 좋긴 한데 지금 현실은 약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잠깐만 약간 잠깐 지나갔던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야 될까요? 장계찬 전 최고위원이 한 인터뷰에서 번개하고 싶으면 소통위에 노력하면 되고 김은식 교수님. 장 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정치인 전화 안 받는 분도 아니다. 소통 부족은 친한계가 좀 더 두드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된 다음에 취임 일성으로 했던 게 건강한 당정관계였습니다. 건강한 당정관계라는 표현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그동안 이준석 대표 파동,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사퇴로 등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집권자당의 당대표가 마치 당정일체, 당정일색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용산의 뜻만 쫓아가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지난해 강서구총장 대패, 이번 총선의 참패로 이어졌거든요. 그것을 바로잡자는 우리 당원들과 민심을 받아서 한동훈 대표가 63%의 지지율로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건강한 당정관계를 목표로 한 겁니다. 그 건강한 당정관계는 2인 3각의 서로 간의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운명공동체거든요. 그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무조건 당이 용산만 쫓아가는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아무 때나 전화해서 저 술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해찬 전책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용산을 드나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그런 식의 개인적인 정말 사소하고 친밀한 그런 만남이 자주 이어지면 그게 건강한 당정관계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오히려 공적소통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정무수석실이 있고 대표 비서실이 있기 때문에 공적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번에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이른바 2026년 정원 유해안도 결국 한동훈 대표가 그런 공적소통 채널을 통해서 약간의 우여혹절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수용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당정관계의 공식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리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요. 일단 뭐 어떤 술 사달라, 밥 사달라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번개 만찬의 파장이 집권자당에 몰고 온 여러 여파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